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와 닿으시나요? 우리는 이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말이죠 너무 잘 나가던 회사가 주식이 떨어졌다더라 혹은 너무 강력한 스포츠팀이 경기에서 졌다더라 하는 소식은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온 인류의 역사를 총털어 온 인류의 100대 뉴스 혹은 10대 뉴스를 뽑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무엇이 뽑힐 것인가 라고 할 때 압도적으로 단연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1위에 뽑힐 뉴스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겠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 들려줍니다 하여성인전 3장 15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생명의 주가 죽었대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에 우리는 왜 놀라지 않는 것일까 저는 어렸을 때 주기도문보다 사도신경을 먼저 외웠어요 제가 세례문답을 입교문답이나 세례문답을 해보면 주기도문은 외웠지만 사도신경은 못 외우고 있다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주기도문을 먼저 외웠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 어릴 적 방 안에 사도신경의 액자가 있었고 저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봤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헵시바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사도신경을 너무 쉽게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너무 쉽게 외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요 뭐죠? 우리 사도신경은 다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옷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사흘이 아니에요 이건 3초도 안 걸리는 1초도 안 걸리는 훅 건너뛰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 사이엔 무한한 심련이 놓여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건너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스쳐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깊게 굉장히 심각하게 묵상해야 할 까닭은 그것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없이는 부활의 온전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완전히 절망하고 죽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지 않고 부활로 건너뛴다면 우리는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의 부유함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여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온 인류의 역사가 흘러갔다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해골산 위에 놓여진 비참한 십자가 그 위에 놓여져 있는 한 죽어가는 힘없이 죽어가는 한 인물이 온 인류의 역사의 정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제 6시는 해가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오 12시예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짙게 임합니다 어둠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애국당에 3일간 어둠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애국당에 심판을 행하셨고 어둠을 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진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토가 죽어가는 이 시간 이 3시간의 시간 동안 애국당에 임했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이 온 땅에 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아담 이후 모든 오고 가던 세대가 담당해야 했던 형벌을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얘기인데 참 역사 깊은 오해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많이들 접해왔죠 하지만 그건 정말 완벽한 오해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보다 덜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온 생일을 거쳐서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늘 아버지를 순종했던 전 생일을 다 바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아버지를 향하여 온전히 사랑했고 아버지 역시 단 한 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던 그 아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 주셨던 분이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차례도 내가 언제 아버지의 뜻을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라고 상자의 형이었던 형이 아버지께 말해도 그래도 저 형은 아버지께 어떻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없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원토록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었던 온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며 온 인류의 저주를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모든 저주를 지금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누가 보면 23장 45절입니다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당시에 성자에는 이곳 저곳에서 총 13군데의 휘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13개의 휘장 가운데 어떤 휘장이 찢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지성소로 가렸던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탈모드의 기록에 따르면 정사각형 72개 조각을 묶어서 길이 40규빗 길이 40규빗 그러니까 40규빗이라고 하면 약 60피트라고 해요 그리고 넓이 20규빗 30피트되는 휘장이 내려져 있다고 하고 그 두께가 한 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탈모드의 과장임이 분명하지만 이 휘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300명 정도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영원히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남긴 말입니다 누가가 누가 복음을 열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을 기록할 때의 그 첫 번째 말도 아버지와 관련된 말이었거든요 누가 복음 22장 49절에 유명한 장면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로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하면서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 역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처음 말도 예수 그리스의 마지막 말도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10편 35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전에 이 10편의 말씀을 고백하며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은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고난 중에 자기를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고난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이 시를 인용하십니다 10편 31편 5절 우리 한글 성경을 봐도 그렇겠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도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편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 있게 와닿는 까닭은 예수님이 앞서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의 말을 하셨다고 말해서 십자가 위의 일곱 마디 가상 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 칠언 가운데 가장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네 번째 기도예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10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고백한 것인데 이 기도가 진짜 가슴 절절한 고백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기도거든요 오금서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말했거든요 근데 십자가 상에서 네 번째 기도를 하실 때 10편의 말씀이 인용하실 그때에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기도가 마지막 기도로 넘어갈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은 10편에도 없었던 원래 말에도 없었던 아버지란 말을 끌어오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을 이용해 계산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어려움 내가 조금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보상으로 나에게 갚아주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내 작은 헌신으로 무언가 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아, 어차피 부활할 건데 뭐 좀 죽어주지 뭐 아, 죽어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왜?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어차피 다시 태어날 거니까 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계산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러한 계산 없이 뭐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시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처분과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존재를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맡깁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무슨 계산이나 예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맡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지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최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계속 죄가 없는 부당한 가운데에 억울한 누명시어 재판을 받고 그로 인해 죽게 된 의로운 무죄한 인물이다 결코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한 인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한 고백도 법정에서 쓰인 용어인 의롭다 죄가 없다라는 용어를 백부장이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은 죄 없는 자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마테나 마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었다면 누가의 주 대상층인 이방인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다 라고 하면서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백부장이 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가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무덤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또 휘장에 찢어지고 누가 보금을 보면 휘장에 찢어지고 이래서 한 고백인지 아니면 죽음 처절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숭고한 모습 때문인지를 최소한 누가 보금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에 천사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탄생을 앞두고는 이방인이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이 모든 전생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날려주죠 좋고 잘나가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경하러 온 무리들 이 구경하러 온 무리들은 아마도 방금 전까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소서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멀리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서부터 온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외쳤던 성당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주위에 가득했으니까 그런데 그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우주적 징표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갑자기 태도를 달리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우리가 뭔가 엄청난 판단착오를 한 거 아닐까 하는 후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돌릴 수는 없고 그들은 그냥 그저 가슴 치며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누가는 적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누가 보면 8장에서 이미 여인들이 누군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뒤에 말씀해 주죠 이 여인들이 하는 일들은 잠깐 들여 미루고 그 사이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죠 요셉을 가리켜 누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음 요셉을 가리켜 표현하는 수식어가 뭐예요? 공의 의원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는 건 예수님을 가리켜 백부장의 고백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아리마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지키기로 공무안 모의 사례들인 모의일 거예요 사례들인 규일에 따르면 70명의 회원 중에 23명만 되면 사형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리마드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은 이 결의에 동참하지 않고 이 결의는 그들 없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여하튼간 요셉을 수식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죠 시몬이 그러했고 안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탄생을 기다리며 역시 기다리는 자가 등장하는데 아리마드 요셉입니다 누가 보면 2장 25절에 시몬 38절에 안나 그리고 누가 보면 23장 51절에 이 아리마드 사람 요셉을 가리켜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헬라우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은 누가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두 번째 탄생을 바라보는 자인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기 전까지만 기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때요? 죽기 전까지만 기다려요 어느 타이밍이 있어, 어느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데 그 선을 딱 넘는 순간은 그냥 놔버려요 끝났어 내가 여기까지 되기 전에는 그냥 다 끝났는데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근데 아무리 참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망을 품었는데 또 안되더라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하지만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신명기서 21장에 나무에 달려야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내려서 땅이 그 저주를 저주에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치아에서도 이 율법은 적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행동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형을 당한 사람은 시체를 매장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빌라도가 열심히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희망과 소망을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참아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주면 안 좋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간 요셉은 용기를 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받아옵니다 안식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요셉은 서둘러 예수님을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 가운데에 넣어둡니다 유대의 매장 풍습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해요 하지만 누가의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매장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장하냐면요 인공 혹은 천년 동굴에 선반을 만들고 시신을 놓입니다 그리고 시신에 향류와 향류를 발라서 몸이 부패하는 냄새를 덮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감싸고 시신을 누이죠 왜 그런 작업을 할까?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기도 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기 전에 그 무덤은 여러 번 재사용되거든요 무덤이 한 사람만 딱 드는 게 아니라 많이들 재사용되기 때문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해서 사라지기 전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류와 향류를 바르고 천으로 감싸는 작업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시체는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거든요 거기 새 무덤의 누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헷갈릴 일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탄 일과 이 일이 공명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왕으로서 장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인 것이죠 여인들은 요셉이 무덤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돌아간 이후에 그리고 무덤이 어딘지 기억한 다음에 향류와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일 다음 날 와서 향류와 향류를 바르려고 하죠 여인들이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는 말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굉장히 경건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개명을 지켰던 경건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족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동시에 누가가 생각할 때 이 날은 너무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너무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킨 존재들이니까 이 안식일이, 이 안식일 준수가 인류 역사 가운데의 마지막 안식일 준수이니까 누가가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도래하기 전 이 여인은 마지막 안식일을 구약의 개명을 따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일은 이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누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셨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고 23장 4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는 말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는 깨지고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마지막 말, 마지막 숨, 마지막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고백,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마지막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림으로 생명조차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지막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조그만 고난과 조그만 아픔과 조그만 상처가 찾아오면 흔들리고 휘청거릴 그러한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인데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길 소망합니다 주의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기뻐 뛰어나가 춤을 추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의 보혈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거친 주의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어떻게 그 이름 자체가 해고린 것이 우리들의 노래의 제목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피가 철철 나서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 많으시죠 피가 철철 나서 간신히 간신히 숨을 내쉬며 죽어가는 그곳이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죠 죽은 이가 메시아니까 우리 그 보혈에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거친 주의의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 우리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들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거친 주의의 십자가 그는 보혈 그는 보혈 강문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 주의의 보혈 주의의 보혈 그는 내 믿고 뛰려 나 주의의 내가 이 몸 깨끗하게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의 십자가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 아로다 주의 보혈 그 은혜 믿고 뛰어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은혜 믿고 뛰어나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여러분 힘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한 거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단 한 순간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망적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숨을 벗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며 난 끝났나?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믿읍시다 이 사실 믿읍시다 이 사실 믿읍시다 이 사실 믿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기뻐뛰며 나아갑시다 이 사실 믿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어둠도 그 어떠한 절망도 그 어떠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풍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죽어주시는 강가 같은 평화와 부활의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할 텐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죽음을 완전히 거두어 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완벽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